태준이가 터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. 터미타임은 태준이 양팔하고 어깨, 날개, 날개죽지 거기 힘하고요. 목 힘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태준이 주치가 이거 하루에도 한 진짜 여러 번 해낸다고 했습니다. 이게 아기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밥 금방 먹고 잠 잔 다음에 깨자마자 그때 기분 가장 좋을 때 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의 아기들이 싫어하는데요. 태준이 나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웃으면서 엉덩이를 계속 움직이면서 태준이 엉덩이 말고 머리 움직여야지. 태준이 엉덩이 말고 머리 움직이세요. 태준이 엉덩이 말고 머리 움직이세요. 하라고 머리 움직이세요. 하라고 머리 움직여요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하나 둘 자 고개 올려. 태준이 고개 올려. 태준이 고개 올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